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다시 윤세미네이터가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 463회예요. 리하. 다시 곧 나가고요. 농축산이는 내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그렇죠.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도 싫어요. 네. 저희는 에어컨이 고장 나 있고요. 나 사실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아, 은행 오는. 문요일 나가면 이제 밖은 냉골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마포구에서 걸어오잖아요. 가면 시원할 거야. 지금 시골 아저씨처럼 긴 바지 걷어있고. 우리 대야 없나? 물을 넣어둘까 봐. 대야 있어요. 자, 광고하고 빠르게 시사할 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상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비오틴. 두유는 원래의 맛. 온 두유.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 두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샀어. 두유가 두유지.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꽤 쓰신 것 같은데요? 바뀌실 때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름엔 노트북이죠. 그렇죠. 피곤하게 할인 행사 찾지 않아도 레노버 노트북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다른 유통업체에서 크리스마스나 명절 행사할 때 우리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게 우리 평상시 할인보다. 그렇습니다. 항상 레노버 노트북을 엑세스몰에서 구매하시는 할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게 장점이죠.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엑세스몰을 경유해서 엑세스앱엔 쿠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엑세스몰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고 레노버몰에서 맘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결제 전에 쿠폰 코드 엑세스 FM2 레노버 숫자 2 를 입력하고 결제하고 기다리시면 노트북 전제품 최대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세계 최적화가 안 된 사이트이니만큼 조금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레노버 프로스토어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은 더 좋은 조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셨습니다. 최근에 덕질인이 여기서 샀죠. 엑세스몰을 들렀다 가십시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463회 그것은 나기 싫다. 평일 시간은 민화문구입니다. 야, 이게 반년 만에 하다니. 그러게요. 타임테이블 이름 바뀌었네요. 한동안 한 3년 정도 손이상이 놀고 쉬면서 김민화 엄청 만났는데 한동안 손이상 자주 만났네요. 짤린 줄 알았어요. 주변에 짤렸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진짜? 왜? 아니,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방송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알지 나오냐고 물어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다른 방송에는 내가 나왔는지를 몰라. 일단 첫 번째. 나왔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두 번째. 그리고 방송 말투 들으면 김민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나왔는지 알아도 뭔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아저씨를 요새 안 나와요? 왜 그만뒀어요? 라고 그래갖고 글쎄요, 잘렸나? 그 다음 요새 무조건 잘렸다고 얘기해요. 모든 거에 대해서. 어디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잘렸나? 어제도 한겨레 유튜브에 가가지고 한겨레 유튜브는 계속 가잖아요. 네, 뭐 방송에서 내가 잘린 것 같다. 날 안 부른다. 근데 나는 그냥 농담쪽으로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그 PD가 들었나? 아니요, 진행자가 계속해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처럼 됐어요. 그 방송에서 내가 한동훈 씨를 비판해가지고 잘린 것처럼 막 됐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자르다 말하면 안 돼. 네, 그래갖고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또 좀 있다가 또 그 얘기 또 하게 되고 근데 아씨 좀 집에 가면서 아, 내가 너무했다. 이 방송국에 너무 실례를 했다. 근데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항의 전화인가? 받았는데 내일, 내일이니까 오늘이잖아요. 네.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오피셜리하게 얘기하죠. 정의의 사도인데 옳은 소리하다가 잘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시사를 안 봤어요. 아니 뭐 정의의 사도 정치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뭐 옳은 말도 없고 그냥 뭐 네. 시사하신 짤릴 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고용된 적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 짤릴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해야지. 불러 모으고 안 불러 모으고 뭐 그런 건데 뭐. 네. 어제 계속 미국의 지난 20년간의 사정 제가 자꾸 이야기를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일세계의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네. 판데믹 상황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게 한국인들이기도 해서 해석이 쉬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뭐가 급해졌고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나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북극력 소장이랑 얘기했습니다만 나토가 처음 창설될 때하고 지금은 의미가 다르고 축소됐다면 엄청 축소됐고 변형돼서 강조됐다고 하면 엄청나게 강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와 정치가 좀 더 끈끈해진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급합니다. 정확히는 서유럽이요. 유럽 골치 아프죠. 나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렇죠. 그러니까 철의 장막의 간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소련 편이었다면 소련의 프렌즈들이었다면 그런 얘기하죠. 나토는 미국의 프렌즈들이다. 그러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어떻게 와해되고 제가 제 교과서에서 봤던 최신은 레흐바엔사 얘기까지였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원래 좀 비슷한 친구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실제로 그렇고. 비슷한 친구들. 대서양 동행이지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딱 우리 역사책 배울 때 파시즘에 맞서 싸워 승정국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고 소련이 망하고 이러면서 나토가 좀 공중에 뜬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하지? 물론 나토가 그렇다고 소련하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나토가 있어. 이 정도 소리 한 번 질러준 거지만. 금긋고 간판 세우는 일까지만 했지만. 오히려 나토가 활약한 거는 이제 90년대 유럽의 여러 가지 안부 불안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좀 한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야? 이런 좀 의문이 있었어요. 나토는 참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요? 지금 사무총장이 옌스 스톨덴베르그잖아요. 핀란드 총리. 네. 노르웨이. 노르웨이. 지난주에 이어 또 틀렸습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 그런데 좀 웃기죠. 분명히 노르웨이라고 하면 노동당이라는 데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1년에 노동당 청년 캠프 같은 걸 한 거죠. 무슨 섬에서. 그런데 어떤 도라이가 와가지고 총을 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아네르스 머시기 브레이비크라는 놈인데. 그 자식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났는데 그때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죠. 노르웨이 총리가. 우리는 이런 테러의 폭력.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민주주의. 그렇죠. 더 많은 포용. 더 많은 이런 하여튼 좋은 걸로. 범인이 이명박 존경한다고. 소문이 있었죠. 더 많은 이런 포용으로 대응해야 된다. 폭력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멋있게 얘기를 한 후 나토 사무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막 비행기로 폭격하고. 폭력은 한 나라만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해야 된다. 총으로 쏘고 막. 이런 대로 갔다. 그게 나토다. 네. 그러나 나토가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유럽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고 해서. 네. 나토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유럽은 실제로 군사력을 나토에 많이들 기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라는 게 또 있어야 나름대로 이제 군축이나 이런 거 분위기 잡기 좋으니까. 이게 그런 틀이 없고 그냥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면은 모여가지고 군축을 논하고 할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주도한다 치죠. 이유가 뭘 주도해요. 미사일은 다 딴 나라에 있는데. 네. 그런데 나토라는 틀이 있고 미국이 와가지고 야 이 나토를 중심으로 우리가 안보 대응을 하고 이러면은 살짝 뭐 이 얘기하면서 군축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우리 군비는 좀 줄이고 싶어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런데 미국이 좀 대외 정책이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특히 트럼프 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일방주의로 가고 이러면서 나토란 뭐야? 이게 유럽에 더 의문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유 전체에 이런 상징성이 있던 거예요. 독일 철군? 독일만의 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온 이유는 군비 증강인가? 이런 질문? 네. 그리고 나토라는 거는 어쨌든 유럽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 주도하는 건 미국이란 말이죠.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안보 문제를 휩쓸려 가면서 살아야 돼? 트럼프가 나토를 예를 들면 중동까지 확장하자든지 아니면 나토의 부담금을 줄이자든지 또는 나토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맞아요.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나토에 뭐 집착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어쨌든 유럽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웃긴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고립주의라고 떠들고 갔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너네 알아서 해. 그러고 가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중국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경제적으로 뭐 안 필요해? 공장 지어줄까? 우리 싼 거 많이 있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들로 달려옵니다. 옷 살래? 너? 지금 가스관을 지으시면 25% 할인!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게 그래서 유럽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야 그래도 미중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완전 쭈그러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막아볼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중재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랬어요. 그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유럽이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해온 건데. 근데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지난해 미국이 갑자기 오크스라는 걸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크스. 네. 오크스라는 거는 뭐 나라들의 약자죠. 네. 뭐 영어 약자 뭐 뭐지? AUKUS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마침 여기에서 영국의 보수당이 환영할 만한 메시지가 온 겁니다. 우리가 EU를 왕따시키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럼 다른 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흔들어놓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이 지금 애매해졌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만 싸운 게 아니고 유럽연합하고도 싸웠거든요. 그렇죠. 메르켈하고 그 탓대지라고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메르켈 주가만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독일의 위치만 훨씬 더 강고해졌잖아요. 네. 뭐 무티 리더십.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뭔가를 어쨌든 근데 친구들을 모으긴 모아야겠는데 사실 또 유럽연합에 대구서는 어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래 좀 코어부터 좀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어권 국가들부터 좀 모여봐봐. 그게 이제 오크스거든요. 그래서 오크스를 통해서 군사동맹, 정보동맹 이걸 이제 만들고. 물론 뭐 그 지점에서 참여하고 싶었던 영국도 다급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왕타시키기로 하고 스트로를 고립시킨 다음에 다시 찾는 게 커먼웰이스라니. 300년 된. 하지만 미국은 그냥 반가워요. 일단. 그래서 야 뭐 잘해보자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고 프랑스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하고 잠수함을 계약을 하기로 했나 그랬는데 이게 어그러지면서 프랑스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오크스 때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유럽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유럽연합은 독일이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프랑스가 넘버2거든요. 그렇죠? 프랑스가 이렇게 반발을 하면 유럽연합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이 안 그래도 스럼프 때부터 좀 우리한테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바이든으로 가도 이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별로 우리는 찬밥 신세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유럽 차원의 집단 안보를 구현하거나 이럴 때 더 이상 미국이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는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 맘대로 하겠다. 너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우리 카드 있다. 네. 뭐 오크스? 그건 무료했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그냥 미국에 줄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크스를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을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큰 싸움 준비해야 되는데 중국하고의 어떤 앞서 쭉 말씀드린. 서유럽의 전선이 해지면 거기 영향력은 러시아와 중국이 키울 게 불을 보듯 뻔함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좋은 틀이 아직 있잖아요. 나토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의 그런 이상한 나토의 가치를 폄훼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토의 가치가 좀 내려갔지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나토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무게를 좀 실어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 냉정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전쟁이 났어요. 그렇죠. 나토가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토는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입니다. 네. 군사동맹이고 그 군사동맹의 제일 주요한 타겟은 회국은 러시아거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는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반응 보면 달래르기 반응이고. 실제로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의 국가들은 떨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토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중립을 유지하고 도덕한국으로 위치했던 북유럽 국가들도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나토로 달려와요. 나토가 중요해져버렸어요. 갑자기. 다 나토로 가입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독일이 그동안 어쨌든 독일은 전과가 있잖아요. 슬러가 침봉하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무장을. 되도록이면 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야씨. 더 이상 남의 문의가 아니네. 재무장하잖아요. 독일이. 네. 다시 군비를 늘리고. 독일은 울고 싶은데 트럼프가 군대를 뺐어요. 네. 독일은 지금 우리 올라프 슐츠가 완전히 지금 재무장 분위기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토가. 그 코드 역시 반 메르켈로 몰 한 칼을 해야 했는데. 네. 슬츠 입장선 좋죠. 네. 나토가 그래서 미국이 볼 때 나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는 그 이전에도 했는데. 지금 2022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한 60, 70년 만에 가장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라고 얘기 호들갑들을 떠느냐.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토 정상이 올해 하게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토의 새로운 어떤 행동 강령.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신전략 이래가지고 결정을 좀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보도가 됐었어야 됩니다. 뭐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네. 별 얘기가 없었다는. 네. 남들 괴롭히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나쁜 놈이다가 있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토니까. 그리고 지금 모였으니까. 네. 우크라이나 때리지 마라 이거 있고. 게다가 전쟁이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은 나토에 넣어달라. 그랬던 거 같잖아요. 그런 얘기 했죠. 러시아가. 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도 옛날에는 소련도 처음에 나토 만들 때는 나도 껴줄래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임상소장하고 여러 번 계속 두 시간 내내 얘기했던 겁니다마는 그때 클린턴의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았고 나토에 정말 러시아를 넣어줬으면 지금하고 국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겠죠. 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를 규탄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게 러시아를 규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이 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트트 미지근하다. 네. 어쨌든. 그렇지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가스를 그렇게 할인해 주는데. 그렇죠. 이유가 뭐이긴 뭐였는데 거기다 대고 가스 주는 데에다가 뭐라고 하진 못하니까 대놓고. 가스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한 진전이죠. 꽤 많이 한 겁니다. 아무튼 러시아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아무튼 러시아가 규탄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의 문구가. 언제나 문구죠. 외교의 중요한 결과는. 표현이 격상이 됐어요. 체제적 도전. 중국의 체제적 도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체제적 도전.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도전한다는 거는 상당히 엄중한 거잖아요. 그냥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욱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것과 대치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애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 시스템하고는 안 맞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서방 국가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인 거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나토의 이 합의가 미국의 심중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쭉 얘기한 그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유럽의 고민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치 군사적인 고민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고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어떤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독일은 재무장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군비 증강이 필요성은 증대되고 더군다나 러시아에다가 무기 지원을 해야 되고 군사적인 지원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요. 부담이 한켠에는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몰래 몰래 수입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 기간 동안. 에너지 문제가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를 우리가 욕하고 규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 어떻게 벌충하냐. 그러니까 EU 텍소노미에 대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뭡니까? 에너지를 환경을 덜 아프게 하고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자면 일단 러시아에서 뭘 사와야 돼요? 천연가스든지 뭐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유럽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나토가 버스를 몰고 가서 청와대로 가는 그림이 아니고. 이러면 선패는 다시 러시아에게 갑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야 그만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너도 100%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좀 양보해 러시아한테 더 이상 전쟁하지 마. 끝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크림반도 넘겨준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동부 도네츠크나 이런 쪽에 돈바스 이쪽에 러시아가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괴뢰공화국을 우크라이나 끄트머리에 세울 때의 러시아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러고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는 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냥 정리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미국은 이제는 일상은 달라야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이 유럽 국가들의 고삐를 확 조여줘야 되는데. 가치의 경제를 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토를 통해서 관철이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런 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이 고명처럼 딱 얹은 게 그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나토는 어쨌든 간에 나토가 모여서 할 얘기라는 거는 유럽이 러시아와 중국 문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긴 거기 전선이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러면 한의를 왜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왜 정상회의를 열었어야 되는 거냐. 인도태평양의 라인을 그었습니다. 아세아는 원래 미국 편 확 들어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긴 거기대로 의견 제각각이고. 인도는 누가 말하면 반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만은 너무 화끈한 곳이라 가면 됩니다. 화상 입어요. 남는 건 한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의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해도 되고 일본에서 해도 되고 미국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토에 부릅니다. 네. 나토에 굳이 왜 불렀냐. 여기서 이제 의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난 시민들은 안 불렀는데 곱살이 낀 줄 알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실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하지만 초청은 했습니다. 네. 오라고 해서 간 거죠. 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부른 거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전선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IPF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도태평양에서는 미국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한번 주름 잡아볼게 이게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나토의 대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미국 친구들을 한번 여기서 좀 곧비를 잡아볼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할 때 이 두 개를 좀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연결시켜가지고 더 큰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계국급으로 중국, 러시아하고 한번 대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왕따시켜야 미국이 하고 싶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가능한 거 아닌가. 옛날 세대식으로 해석하면 경제와 환경과 군사가 묶어진 새로운 더 큰 철회 장막 같은 겁니다. 제 느낌에는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토에서 한국, 일본하고 한번 회담을 해보자. 같이 부르자. 그렇게 부른 거고. 그리고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정확히 들어맞는 이벤트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세안 얘기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굳이 한국을 불러다가 지난 정권 때 아세안 플러스 원 여러 번 했어요. 일단 한국의 의중은 이제 정지경제적 열광으로부터의 독립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하고 싶어 했던 거고.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중국이나 미국을 자기들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봤던 거죠. 그러면서 묻고자 하니까 아세안 플러스 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만들어서 게이지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네. 저걸 미국 방식으로 확장시키면 이렇게 커집니다. 네. 네. 그랬는데 물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나토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럽은 이 한밀 정상에 의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별 관심 없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면 연결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중요한 거지 유럽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유럽에 얻은 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MOU 한 장이라도 갖고 왔어? 그러니까 뭐 원전 팔러 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원전 살 리가 없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시사자 씨 얘기를 정리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원래 얻을 게 없었다. 그렇죠. 유럽으로부터는.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일본은 얻은 게 있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본? 네. 아 그 전에 그 얘기도 하나. 지난 외교 성과에 비해서 비교되는 게 너무 많고 워낙 이제 떨어져 보이니까 더더욱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데에다가 나쁜 소리 하나 더 얹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난 판데믹 기간 동안 한국이 정상 외교를 할 때는 다른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말한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길에 한국이 앞서 보인다는 트렌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만나서 뭘 어떻게 마스크는 언제 어떻게 막았느니 백신은 언제 어떻게 드렸느니 할 얘기가 많았죠. 그걸 가지고 한국 정상을 만난 외국의 정상들이 자국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정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한국 정상을 만나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나토 우리 회원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석열 대통령 두둔이죠. 뭐 두둔 두둔도 아니고 뭐. 네. 나토 회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왜 왔어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간 건데. 미국이 일본은 근데 얻은 게 있어요. 근데 또 우리는 얻은 게 없어요. 일본은 어땠느냐. 끝으로 일본 입장. 일본을 일본 상황 결산하려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할 때 모두 발언이라고 한 마디씩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미일 사회적게 지내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상 중국 겨냥한 발언 하나 했고. 그래서 글로벌 국제 질서가 중요하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이러한 국가들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러시아처럼 이렇게 남 괴롭히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의도가 뭔지가 거기 드러나는 거죠.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판을 깔았습니다.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건데. 기시다 후미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 그렇죠. 필요하죠. 그리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핵실험 얘기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얘기했어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고 이런 걸 위해서도 한미일이 같이 힘을 합쳐야죠. 이 문제에서 코드가 맞아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기시다 후미오가 핵실험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런 걸 앞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누구일지라도 자민당의 수장은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정면으로 반대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군사훈련 얘기는 대선 때도 나왔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자민당 입장에서 역사적이죠. 한국 정상이 지척에 있는데 그 말을 공식 속상에서 했다. 그러니까 재무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장을 해야 되겠고. 이게 똑같아요.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근거로 해서 재무장에 들어갔는데 일본도 비슷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아직도 좀 방귀 꽤나 끼잖아요. 영향력이 상당하다. 지금 파벌 수장이란 말이에요. 아벤의 파벌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묵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기시다 오묘호가 외무대신이었을 때도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정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동맹이라는 건 일본의 재무장의 상징이죠. 그리고 지금 참여선거 치르고 있는데 자민당 공약이 국방 예산을 두 배로 해서 GDP의 2% 이상이 되도록 증액을 한다.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에 더해서 앞으로 우리는 반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반격 능력이라는 게 일본의 헌법은 남을 먼저 못 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가만 안 둬 이건데. 그렇죠. 선빵이 필수죠. 선빵을 맞는 것이. 그런데 원래 반격 능력이라고 용어를 정했는데 이 논의의 맥락은 원래 뭐냐면 적기지 공격 능력이에요. 네.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반격이라는 말은 외국을 때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재무장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내용을 공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헌을 그럼 해야 되는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지다 후미오 일생 개헌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 개파니까. 아니. 기지다 후미오는 그런데 언론이 얘기할 때는 비둘기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는 군사 안보보다는 경제에 힘을 써야겠지? 이런 분위기였으나. 기지다 후미오 최근까지 오면 자민당 내 파벌 중에 개헌을 부정하는 파벌은 없어요. 이젠 그렇게 됐다.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다만 전제는 걸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의석수가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개헌선을 넘겨야 추진하는 거지. 지금은 좀 그렇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찍어주면 개헌하겠다는 얘기랑. 그렇죠. 참여선거에서 넘길 것 같아. 그런데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3분의 1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런 흐름 속에서 개헌에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평생을 바쳐서 바꿔낸 여론이랄까요? 저는 일본 신문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그런 분위기는 몰랐단 말이에요. 평화헌법이라는 게 일본인들의 상식성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였다면 그걸 뒤집어내는 데도 되게 긴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베 신조가 그걸 해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의 한미일 정상에 가서 방위력 강화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시원하게 질렀다. 자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고. 왜냐하면 기시다 우묘호가 계속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국방비 증액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100% 찬성이 아니에요. 기시다 우묘호가. 자민당 입장은 GDP 2% 이상인데. 기시다 우묘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글쎄요. 그건 좀 더 보시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입험민주당이 질의하면서 GDP 2% 증액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기시다 우묘호가 사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라고 얘기하니까 입험민주당이. 국내 경제의 반대향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보군요. 입험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랑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국방비를 늘린다는 거는 경제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지금 이 나라도 기시다 우묘호도 인플레이션 어떡하지? 이게 골머리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에도 부족할 텐데.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나라가 소득이 안 는 지 한 20년이 돼가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국방비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이랑 얘기할 때는 나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걸 주는 거죠. 아, 국회에서 얘기할 때하고 바깥에 나가서 얘기할 때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여기에 이제 간과 자체가 재무장의 근거가 되고. 재무장에 대한 나의 의지는 확실하다. 개헌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후묘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 간과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재무장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당장 현찰이 손에 들어왔다는 것과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도움인데. 일본 보수 우파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게 크군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게 된 건데. 게다가 한국이 불과 장년 같은 두드레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잘해보지잖아요 계속. XSFM입니다.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속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께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득해.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지.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땐 반려세제 클리치.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콩국수 광고. 아. 온 두유 광고.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제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파야흐르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름 되면 진짜 거의 웬만해서 콩국수만 먹어요. 밖에서 사먹는 건. 그러니까요. 또 식당마다. 맛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먹을 때마다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면 다 먹고 배불러서 국물 남기지 마라. 그렇죠. 콩국수는 국물이 돈인데 뭐하러 면을 다 먹느냐.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온 두유의 국수용 콩국물. 네. 마셔보면 더위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차갑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끓여서 드시면 안 되죠. 끓이면 네. 비지 같습니다. 온 두유는 껍질까지 갈아서 콩에 모든 걸 담아낸 콩국물입니다. 백태와 서리태를 3대 1 비율로 섞고 끓여 만든 태안자염에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넣어서 간을 했습니다. 진짜 두유를 원하는 사람은 온 두유만 찾는다고 하네요. 상관없는 듯하지만 내일은 농축사님과 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다이어트 할 때도 콩국물 사다가 마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액세스몰의 온 두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뭘 얻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요. 진짜 끝으로는 한국 얘기를 해야겠군요.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별로 얻을 게 없는 행위에 가서 얻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얻을 게 없었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과시하긴 했습니다. 미국의 오른편에 내가 앉아있다. 그렇죠. 미국의 오른편에 앉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본하고도 경쟁한다. 미국이 얼마나 가까워지냐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은 있지만 뭘 얻었는지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수석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중국을 통한 내수호황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안 그래도 가장 크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외교관이 한 말 중에 가장 부정탈 말이라서. 말하면 더 부정탈까 봐 무서울 정도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중국을 통한 내수호황이 끝나서.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그런 걸 했다고 했는데. 첫째. 그런 걸 한 결과물도 손에 없고. 둘째. 시장 다변화라는 걸. 유럽에 가서. 이번에 시장 경제에 관해서 얘기한 게. 원전, 방산.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장비 수입 뭐 이런 거였는데. 잠깐이나 했다고 하죠. 그게 그렇게 비중이 컸는가는 또 아닌 거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냐. 아니거든요. 또다시 제로 레벨로 이 논지를 돌려보는 시간. 감정의 레벨을. 아니. 무역 다변화는 좋은 일이에요. 이 정부는 지난 정권하고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지난 정권도 5년 내내 그걸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많이 했고. 아세안하고 많이 했어요. 앞서 얘기한 난방정책 그런 게 맥랑이죠. 하지만 티는 안 냈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 내면 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티부터 냈어요. 성과는 못 얻은 주제에. 없어요. 손에 들어온 게. 그리고 이렇게 손에 들어온 건 없지만. 그럼 감수해야 될 손해는 어떤 거냐. 감수해야 될 손해는 어느 정도 우려되는 바가 있죠. 이렇게 가면 어쨌든 시장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뭔가 지렛대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렛대라고 할 만한 거는 북한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라도 도와줘야. 북한을 좀. 중국의 도움은 없어지죠. 당분간. 말 좀 들어라 북한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들에 손해는 우려가 되고. 어떤 신문은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하면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더냐. 그렇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얻은 건 없다. 그리고 손해만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참고 못할 얘기는 아닌 게 중국한테 등 돌려서 경제 보복. 우린 이미 당해본 바가 있죠. 6년 전에. 7년 됐습니까 이제. 중국한테 경제 보복을 당하면 누가 도와줄까 한국을. 없어요. 한국이 도와줍니다. 한국은 한국이 돕는다. 아니 인도는 모르겠는데 우리야말로 그냥 우리 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 하나의 좋은 일을 꼽자면. 뭔데요? 대통령이 한방에 여러 나라 정상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명함 돌리기는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처음 나갈 때 얘기했던 대로. 앞면이나 트고. 별로 할 거 없다. 앞면이나 트고 인사 정도 하는 거다. 명함 돌리고 온 건데.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전 정권은 친북 친중이었다. 우리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라.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하고 싶었어요. 미국하고 완전 베푸 먹는다 우리는. 그런 어떤 차별화.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게 효력이 있을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정권의 지지 세력은 60대와 20대를 가리지 않고 찬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본 거죠. 누구나 모든 정치 세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젊은 세대가 반중, 반러, 정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령층이 갖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맞아요. 고령층이 갖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국 무슨 놈이다. 그다음에 러시아 소련 놈들. 그러니까 이념과 군사에 하나거든요. 공산주의자들. 젊은이들은 안 그렇죠. 결론은 결론만 같지.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직접 경험한 거를 근거로 지금 반중, 반러, 정서를 갖게 된 측면이어서. 반중, 정서라고 하면 홍콩에 대한 태도. 중국이.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극자와 만나요? 네. 왜 극자 얘기를 하세요 또. 극우의 친구들 중에는 극자가 많잖아요. 나 좌파예요. 술자리에 나가보면 꼭 같이 있어요. 나는 좌파야. 좌야? 그다음에 게임 문제에 대한 그게 있어요. 중국의 무슨 뭐. 실질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중국의 게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이제 스니커쟁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실제로 캠핑은 안 합니다만 캠핑하는 알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직접 모으는 커넥터들이 있어요. 어느 스토어에서 신발 뭐 나온대. 줄 서.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중국인 알바야. 그러니까 이 게임 문제를 제가 고작 게임 가지고 반중, 정서냐? 이게 아니라. 안 그렇다니까. 정치라는 거 뭐. 아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세대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파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정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게임 회사가 중국의 자본을 의식해가지고 미국 회사가 표현하는 것을 내용을 고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가벼운 불쾌감이 정치적인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 역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여가지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구만. 그게 홍콩을 저렇게 괴롭히는 이유구만. 하나로 딱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의 문화 콘텐츠들 내가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음력을 차이니스유라고 해? 그렇게 했어. 왜 대만 국기를 안 넣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주위를 괴롭혀? 그러니까 이런 게 반중전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정서가 있고 반러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거에 소련 공산주의자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크라이너를 침궁을 하고 크림반도를 낼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악당이니까. 그렇죠. 악당의 일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겪어야 되는 피해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쨌든 유추하게 되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그렇죠. 이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반중반으로 정서가 상당한데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어쨌든 우리의 어떤 외교정책이나 이런 게 미국하고 이렇게 밀착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는 거죠. 우측의 시민들을 어루만져 주고자 했던 거예요? 현 정부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런 민주당과 거기 가까운 사람들은 이게 할 수 없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경제 보복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친중인사들의 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게임회사가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원칙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지. 그래서 거기다 대고 화가 나가지고 꼭 민주당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도로 민주당이 혹은 지지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죠. 그럼 너 굶어 죽어라. 그럼 그건 그거대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역전이 돼요. 우리나라 리버럴이 우리나라 우파가 봤을 때 겁나 경제만 따지는 천민 자본주의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이게 다른 개념일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게 이 세대의 반중반러 정서에는 기름을 붓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이 정권은 앞으로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기본으로 한 외교이다라고 하는 어떤 미국 밀착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겠죠. 그렇다면 그 성적표는 경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장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정권 말이나 돼야 아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어드바이스 하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외교라는 거는 제가 생각에 남이 갈 때는 따라갈 필요도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미중 양극화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강요하는 국면이라고 하면 그러면 선택해야죠. 우리가 굳이 야 우린 중국 편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을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적당히 견눈질하면서 발맞춰 가는 것이지. 그렇더라도 머릿지 두르고 막 갑시다 이래가지고 미국을 앞질러가지고 막 이야 자유민주의 만세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미국을 앞질러 간 수준의 태도 같다는 느낌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지난 간 주말에 앞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버렸는데 그렇죠. 자국 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한국은 앞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에 보던 그런 빨간 머리띠가 아니라 그 대기업의 직원이 딸랑딸랑 잘하는 친구가 흰 머리띠요? 네. 그 아니 넥타이를 술자리에서 먼저 메는 사람. 빠르게 가! 그런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가! 그게 지금 얘기한 게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인 게 이 지금 미중 양극화의 구도 언론이 이른바 신냉정구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냐 영원히 앞으로 이러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심지어 냉정구도는 맞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냉정구도는 아무튼 양극이 명확했으니까 게다가 지도해봐도 줄을 일자로 쭉 끌을 수 있었으니까 미국 소련 양극이 명확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한쪽이 미국, 하나의 극이 미국이라고 하면 나머지 극은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극에 쭉 줄 서는 분위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분위기에 가까워요.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던 거예요. 당시에 남미와 남아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던 재산세계가 2022년이 되어서야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을 그리로 가는 진검다리로 브릭스를 택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가 글쎄요. 브릭스가 신냉정구도의 주인공일까요? 브릭스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자니까요. 입장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게 결과적으로 영원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영원하지 않게 된 순간에 머리띠 두르고 앞장서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중국하고 싸움을 멈출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 관세 낮춘 얘기 했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저는 달성되는 목표인가도 좀 의문이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슬슬 중간선거 대비해가지고 이것도 안 먹힐 수 있어요. 이 방법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당장의 지표가 나쁘니까요. 지금 바이든이 언론이 모아가지고 농담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파티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다. 내 지지율만 빼고. 농담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랑 비슷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뭐를 지금 해결을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값싼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물가 상승에 하방 압력을 주고 싶을 건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미중 관계는 해소가 될 필요도 있는데 아주 단기간의 휴전이라도 그럴 유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위기 잘 봐야 되고 오히려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단기간 휴전을 하는 거에 대한 손해를 더 벌충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슈 중심으로 단결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요한 게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만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이라든가 임신 중단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든가 그렇죠. 좀 이런 지금 그 로데웨이드의 역전 때문에 판례 뒤집힘 때문에 미국의 정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죠. 모든 정치는 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냉정 구도가 필요했던 거고 트럼프에게 클린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러시아가 적이 되어야 했던 거고 악당이 되어야 했던 거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올 초여름의 미국에서는 총기가 드디어 진지한 적이 되고 있어요. 누구? 미국의 오래된 크리스천 보수. 그래서 이 경제가 중심 포인트가 아닌 중간선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면 아직은 이릅니다만 편단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경제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 미중 갈등 미국 내의 기독교 보수와의 싸움으로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드디어 바이든이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규제 꼭 해야 된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라고 봐도 좋죠. 그리고 셋째로 이게 언제까지 정권이 바뀌고 또 대외환경이 바뀌고 또 미국의 여론이 바뀌고 이런 거에만 휩쓸리는 얘기를 하는 걸로 외교 정책에 대한 해설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라는 거는 그게 북궁 여우님이랑 대화하신 내용이 중립국이든지 뭔지 그건진 모르겠지만 중립국 얘기였어요. 네. 하지만 어떤 지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그게 우리 한국은 원래 외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 방식의 외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이 싹 털렸죠. 지금 그건 없고 이게 파도가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가는 대로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가는 대로만 남아있는 것은 지금 굉장히 빈곤한 거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파건 간에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목표로 하는 거냐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가 충족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까이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그거죠. 곧 다가올 이번 외교의 명세서들 중에 만약에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이 전략으로 기독보수와의 전쟁 총기적 배청산 이런 걸 얘기했다 치죠. 그래서 그게 먹히면 중국과의 관계의 해금을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여유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액션 중에 첫 번째 액션 중에 하나가 중국 수익 관세 낮춘 거예요. 자기 형제를 돌보겠다고 중국하고 잘 지내보자고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럼 먼저 나간 한국만 남아요. 네.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중국하고 싸우자고 코앞까지 였더니 등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지는. 네. 그럼 일본이랑 훨씬 잘 지내야 될걸요? 그 관성 때문에라도? 네. 그 명세서는 정말 고동일 것 같습니다. 네. 명세서. 어우 명세서 무섭다. 그런 얘기였어요. 택배가 안 오지? 택배 시켰는데. 택배요? 명세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많은 투쟁이 필요했는데 투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끝으로 택배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투쟁. 모든 한국인들은 궁금해야 됩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토요일에는 택배가 안 왔어요. 음. 그렇죠. 네. 그것도 다 투쟁의 결과죠. 네. 다 해집어졌죠. 음. 네. 한쪽이 물꼬를 터요. 토요일도 가자. 그럼 모든 회사가 다 갑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죽어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번에 없애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또 누가 죽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010년대까지 계속 그랬듯이 기업은 뭐 한 100만 원 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유형은 울고 있어요. 관심이 필요해요.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거짓말 마. 아니 지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덥잖아.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내가 지금. 네. 땀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죠. 눈물이 아니라 땀이다. 택배가 왜 안 오지라는 말은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적신 차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안 온다고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궁금증. 네. 이럴 때일수록 기사님들의 네.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자.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사연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시사연실 가고 다시 아까 그 사람들 그대로 돌아왔는데요. 내일 이 시간 예고는 농축산인 직접 하겠습니다. 콩과 들깨 이야기입니다. 콩과 들깨래요. 황당하죠. 저는 뭐 그런 좀 품종에 관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인삼 이야기 이후에 오랜만에 제가 농축 칼럼. 아 그래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 놈의 선거 때문에. 아무리 자주 보는 것 같아도 되게 오랜만에 돌아오는 농축 칼럼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피디하고 윤세민의 인턴이었습니다. 농축산인과 내일 돌아오죠. 토요일에 만나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콩국수 드세요. 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